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저희 두 사람은 부부의 연어를 듣는 이 자리에서 진심을 담아 밤과 같이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믿고 지지해준 아내를 위해 더욱 믿음직한 과장이 되겠습니다. 과장의 책임감을 남편에게만 종료하지 않겠습니다. 걸그룹을 10초 이상 쳐다보지 않겠습니다. 아내만 쳐다보겠습니다. 걸그룹을 10초 이상 쳐다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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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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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